학교폭력예방퀴즈 뒤땀은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학교폭력이 문제 자기들끼리 있는 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도 학교폭력이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이에요 애들은 사실인데 아무개하고 아무개하고 뽀뽀했는데 나 노래방에서 계속 애들 노래하는 호박을 봤는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범죄이라는게 학교폭력이 영원퀴즈 13년치가 올라가있습니다 몇백문제예요 이걸 내려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알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있어야지 길길길 애들 짜증나는건 뭐냐면 내가 이러려고 선생이 됐어 애들이 질질질질 흘려놓은 쓰레기 치우고 다닌다고 그러고 말고 제가 드린 세 가지 가지고 받으셔서 야무지 하자고 수업시간에 배움받으셔가지고 행복한 대관중학교가 좋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나머지는 학부모상담을 학부모상담 119 채로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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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